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랩플리카 룸TV의 후니구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볼 축구화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구요.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 아디다스에서 공식적으로 프로다이렉트 그쪽에서 아디다스 쪽에 올려놓고 프로다이렉트와 아디다스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. 한정판으로 프로다이렉트 사이트만 나오는 제품이구요. 이 제품의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제가 이 제품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저는 아디제로 F50에 대한 제품을 되게 높게 매우 평가한다고 그리고 스피드축구와 그 역사 라인 자체에서 가장 획기적인 축구화다 라고 예전에 제가 F50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놓은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축구화를 높게 평가하는데 지금 현재와서 보면은 이 축구화가 엄청 좋다 뭐하다 라고 그 신어봤을 때 다시 신어봤을 때 그 느낌은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. 매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좋은 축구화인가 다른 또 다른 좋은 축구화들에 제가 생각한 축구화들에 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사실 축구화는 오늘 12월 3일날 해서 프로다이렉트하고 유니스포츠가 보통 다른 버전의 축구화로 발매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. 원 오리지널 체크화는 한국에서 지금 발매된 엑스 고스티드 이 축구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이제 말 그대로 끈이 없는 그 손흥민 선수가 치는 축구화 잖아요. 그런데 이 축구화 이제 한 단계 아랫 버전이죠. 끈이 있는 형태로 축구화를 아무래도 할 건데 해서 이제 콜라보 해서 만든 건데 이 이제 사이코 바이브를 하면 기사를 보면 메모리 라인으로 해서 아디다스가 프로다이렉트 같이 만들어 냈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2010년 그러니까 10주년을 기념해서 제 제품을 만들었다.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글쎄요. 그렇게 막 와 하고 이런 감흥이 오진 않아요. 나이키즈 할 때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너무 자주 많이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제품과 다른 제품의 성능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축구화에 아마 제가 지금 그 감흥이 더 없는 이유는 이 축구화 자체의 가피가 신었을 때는 사실 인조피역인 상태라서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이걸 신게 되면 가죽이 딱딱해지는 경화상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축구화라고 쉽게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신기해.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좀 이 뭐냐 하드플레이트 말 그대로 스터드하고 아웃솔 그리고 이 중챙 쪽이 딱딱한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걸 한국에서 신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요. 최근에는 하메스 선수 같은 경우 에버튼의 하메스 선수 같은 경우는 몽코님이 사진도 올려주셨겠지만 그 네메시스로 축구화를 갈아탔죠. 그게 뭐 이거의 직접적인 이유 때문에 축구화를 갈아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하드플레이트가 신기에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의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카본플레이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이크에서 많이 써먹었던 제품들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감흥도 사실은 좀 떨어지긴 해요. 그리고 이 스터드 자체의 부분도 이제 뭐 다양한 타입의 스터드로 이렇게 옆에 가 있고 입고 뾰족하게 블레이 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제 스스로 좀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보자면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거는 고스티드가 새로 나왔고 그 10주년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은 좀 의미있게 생각을 하죠. 10년 전에 발매됐던 저도 아디제로 이 라인에는 탄생 자체를 경량성을 가장 토대로 하고 기능들을 가장 극대화 시켰다라고 해서 이 축구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딱 틀러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결합이에요. 그리고 이 당시에 다비드 미아가 월드컵에서 이걸 신고 우승 스페인팀 우승을 이끌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첼시에서 허더슨 어도이 선수가 이 축구화를 신는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축구화가 발매가 된 상황이고요. 아 F50 실루엣은 좀 그 뭐냐 추억의 향수에 젖어들고 뭔가 아 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제가 신는 관점에서 인조 잔디에서 괜찮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기념품 같은 느낌이 아닐까 라는 저한테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아디다스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인지 보통은 우리가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다 퍼져가지고 각국의 아디다스 매장이 다 판매가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고 영국의 이 프로 다이렉트 그리고 덴마크의 유닛스포츠 아시죠? 여기 지금 덴마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닛스포츠에서도 이렇게 F50 버전에 뭐야 음? 클릭을 잘못했나 보네요 F50 버전에 지금 보시면 이 축구와 아디다스하고 유닛스포츠가 콜라보해서 낸다고 이렇게 나와있죠.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플러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이제 선보이는 또 회사 차원에서 그런 두 가지가 같이 기획이 됐고 매장에서 전국 세계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각 해외에 각 나라에 그러니까 유닛스포츠하고 프로 다이렉트는 뭐 많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 중에 또 두 가지고요 다른 독일이나 미국이나 또 스페인도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소개를 안 할 거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 코로나 플러스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판매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쪽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축구 시장에 이제 인플루언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매체들인 거죠. 이쪽에서 유닛스포츠도 커다란 채널을 가지고 있고 어 프로 다이렉 사커도 유튜버 플러스 인터넷 쇼핑몰 가지고 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그 이제 스토어 인터넷 스토어들에게 콜라보를 해주기 한적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수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일단 뭐 한정판이고 F00이라는 메모리 라인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축구화를 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컬렉션을 하시는 분들으로서 추천하지만 실수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열어가 끝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도 같이 좀 봐보면 이제 이게 F50 유니스포츠 버전의 축구화고요. 이 부분에 카본 플레이트 이게 실제로 실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인조 잔디에서의 블레이드 타입도 무릎에 물어가기 때문에 의문이긴 한데 천연 잔디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.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물기가 많은 그 쪽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 제품을 안 해봤을 때 아디제로 카피 자체는 이 컨셉을 그대로 살렸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제가 말을 빼먹고 있는데 이 아웃소라고 플레이트를 말 그대로 보스티드 엑스 쪽에 그걸 다 가져왔고요. 어퍼 쪽의 디자인의 카피가 이제 아디제로인데 글쎄요. 저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소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메시도 초판 버전 백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 대부분 스폰서를 만들어준 선수들 제 생각엔 천연 가지고 신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예전에 그거 신어본다고 리뷰한다 그때 가져갔던 오렌지 컬러를 신어봤을 때도 이 어퍼가 썩 엄청 좋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이 있는 게 제가 안 좋았던 게 이 아디제로 버전에 인조 에이지가 나왔을 때 한국에는 그거를 신고 추운 겨울에 라떼는 라떼는 제가 한참 그 교대에서 축구하고 있을 때 젊은 시절에 눈이 내린 날이어서 그렇긴 하겠죠. 그 추운 날 이거 들고 신었는데 그 일단 가피가 경화돼갖고 제 엄지발가락이 피멍이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걸로 봐서는 딱히 신는 걸로의 추천 그러나 의미는 항상 있는 저는 이 혁신적인 축구화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옛날 버전이죠. 지금 보이는 이 천연가죽 모델로 그래서 유명한 메쉬도 그렇고 대부분의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가죽을 신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로벤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서 아마 이거는 좀 컨셉 축구화 같은 느낌이라는 게 제 생각에서는 아직까지 머릿속 떠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고스티드의 아웃솔과 그 당시에 F50으로서의 어퍼 그게 두 개가 만나진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 여러 그 인터넷 사이트들 마다 유명한 사이트들 통해서 한정판으로 판매가 오늘부터 되고 있는 부분들 근데 포스트 디렉트는 봤더니 다 매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시기에 지금 맞춰가지고 이걸 제공을 받았나 봐요.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는 인조피어 같은데 아 여기 보니까 뽕 차오르긴 한다. 대한민국 그 국기 프린팅해주고 손흥민 해가지고 다 썼네요.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유니폼하고 좀 맞춰서 이렇게 제공 받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F50, 보스티드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축구화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.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할 수 있게 짤맥짤맥한 영상으로 와서 축구화나 간단한 기타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저녁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안녕!